네, 제 머릿속엔 선생님 생각뿐이에요. 헤어나올 수 없고, 헤어나오고 싶지도 않아요. 다녀올게요, 선생님. 다음, 출격합니다. 컷! 컷! 한심하게. 약해. 컷! 흡! 뒤에도 눈을 달아. 한심하게. 심장을 노려, 이그네스. 선물이야. 여러분의 하트의 스위트 포스. 헛! 헛! 뒤에도 눈을 달아. 한심하게. 헛! 뒤에도 눈을 달아. 헛! 기도하는 법은 배운 적 없어요.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선생님.